한 번 해봐 가보자 뭐 저기 저기서 자리잡고 자리잡은 상태에서 여기 위에 있는 애들 쏘자 그러면은 바로 되잖아 아 그냥 위에서 쏘자고 바로? 쏘면은 애들 올거 아니야 잡으러 잡다보면 맨하un트 되겠지 뭐 오케이 맨하un트가 뭡니까 근데 만땅 만땅 경찰 5레벨 범죄 해골 5단계 그냥 GTA 경찰 5레벨이라고 부르면 돼 어 맞아 그럼 경찰 개 많이 오잖아 야 이번거 무조건 나 호의해야 된다 이번 이번에 야 잘들어봐 이번에 나 무조건 살려야 되나 돈 더 잃으면 안돼 이제 진짜야 알았지 죽여버려 아 근접공격 뭐지 탭인가 어 탭 오케이 자 뒤쪽버스 오케이 잘 보자고 내가 이스터즈 룸에 여겨볼게 그쪽에서 거기 봐 어쩔수 없어 나는 몸을 사리니까 저쪽 앞에는 겜클 이스터즈 그리고 이쪽은 룬 이렇게 보자고 몸사리는게 아니라 니가 방송이라서 그쪽 봐야돼 이쪽에 사람 별로 안할거 아니야 이쪽에 사람 별로 안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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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자꾸 빼꼼빼꼼 내밀어 마구라 한번 써 펄스 야야 귀엽네 어 여섯명 나왔어 아 좌측 아 저거 몹이네 몹이야 어 몹 나왔네 별 나왔네 아 탑난다 아 탑난다 탑난다 저거 이럴때 나오네 생방송입니다 안오나? 아따아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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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고요 여긴 없어요 오케이 앞에 방금 한번 올라왔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우리는 저기 올릴 기회가 없네 그러게요 야 그중에서 여기 한명 와줘 깽클 깽클형은 이스터디님 쪽에서 한명 오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스터디님 갔다와 왜냐면 내가 지금 아직 총이 안좋잖아 혼자서 룬님이 룬형이 다 막아야된다고 여기 없어 근데 사람이 지금 다 딴데가 안남아 그 말은 짱게 아 다른 해기장에 쓰네 이제 여기 안쓰네 여기 근데 해기 떴는데 뜨긴 떴는데 사람이 안보이는거 같아 이제 어 그러게 그니까 우리가 소문 많이 난거 아냐 잠깐만 13초 있다가 13초까지 안오면 우리 저 몹잡으러 가자 그래 10초 그래그래 아니면 서버 한번 바꿔볼까 서버 채널 바꿔? 그게 나을수도 있어 됐다 내려가자 여기있는 애들은 200원 아니 1단계만 해도 200원이네 그러네 그러면 1단계만 해도 나쁘지 않은데 2득 아니야 더? 3163원이야 지금 어 사러가자 사러갑시다 오케이 사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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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사러가자 백화점 사러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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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살수있다 조정 오 오 오 오 얘 골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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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이거 또 왜이래 이거 어디서 쏘는거야 나 어디 어디서 쏘는거지 아 건물 아래서 쏘는데 내가 맞아 건물 아래서 쏘는데 내가 맞아 건물 아래? 건물 아래? 창문 관통대 이거 어어 와 깜짝이야 창문 관통이대 나 어디서 쏘나 했네 진짜 오케이 나이스 야 얘네들한테 쏘니까 지금 총 내것도 좋아보인다 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뭐야 뭐야 누가 맞추는거야 나 저 밑에 별 저 밑에 별 빨리 빨리 별 잡아 별 어딨니 별 바로 밑에 바로 밑에요 이거 이러다가 이것도 별 도둑맞는다 나 교전중 오 나 내려가고 있는데 샷건 개같은거 샷건 샷건 샷 어디요 잡았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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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샷건 깼어 이거 한 번 더 있다 샷건 진짜 지금 거리에서 쓸깔 장난아니다 와 어 저 파란색 템 저 먹으러 가야겠다 어 다크존 키워뒀다 과연 아 쉣 권총 나왔어 와 극협이다 세이프존 가자 세이프존 여기서 바로 1층에서 바로 넘어가자 워링으로 바로 넘어가자 아 그러죠 깽클이 쪽으로 나 있는데 오케이 또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가도 하고 있어야지 갑시다 가자 이거 세이프존 가고 그 다음에 헬기 한 번 하자 아니 미친 가면서 그게 돼? 뭐? 아니 헬기 한 번 하자고 아 깽클이 그걸 했다 깽클이 지금 니가 봤다 보자 니가 봤다 보자 니가 봤다 보자 어 아아 그거 어 씨 팔 벌로 너 삐띵이 하면서 움직인다 개 당황했네 아 형이 걸렸던 버그 사 아무나 샵권 사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봐 샵권하고 산다는거야 이거 캐시 잠깐만 캐시디 이거 맞아? 아니아니야 조졌네 샵권이 아니야 아니야 캐시디 말고 밑에 있는 거 카디오스 이거 맞아? 네네 이 총이 진리야? 어 그 총에 진리야 오케이 삼천... 얼마야? 삼천 칠십삼원 오케이 나이스 우와! 왜왜? 아 이거 스나구나 미친 스나 떴어어어요? 연사스나인데 데미지 800이라 야 가만있어봐 나 나 나 잠깐 나 무기 좀 분해 좀 해야돼 지금 아이템 먹은거 나는... 나는 또 또 기관총만 나왔어 무기야 아 나 데미지 800보고 어솔트라이플이 800 이랬는데 이랬는데 스쿱보다 그런거 어떻게 이제 다시 눌러서... 다시 달아 니가 먹은 총에 달면 어 어 원래 달려있던거에서 빠지고 자동으로 달려 아 내가 아까 그거 물어봤잖아 내가 어 그렇게 되는거구나 그래서 지금 대답해줘잖아 오케이 사슬 모양이 장착되어있는거야 다른 총에 그리고 화살표 모양... 네모 화살표 모양이 그 지금 선택된 채 총에 장착되어있는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아니 일단 그건 필요없고 이해했겠지 필요없는게 아니라 그걸 이해해야지 어찌됐든 일로 일로 온다는거 아니야? 장착해도 사슬... 사슬이 뭐라고? 지금 장착되어있는거라고? 사슬이 다른 총에 장착되어있는거야? 어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오케이 이해했구요 거기가 세이프하우스가 2층이구나 2층 총 개간지네 이거만 파랑색 하나 없나? 다 4배 달았지 거의 아니 나는 4배 아니야 저도 아니에요 12배야 그러면? 아니 아니요 아예 안달아? 홀로홀로홀로홀로 레이저 홀로그래픽 에이 이거만 봤어? 어 레이저를 낳았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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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난 이거 쓸랬네 아니 형이구나 이건 이런 개같은... 지금 다크존 다시 들어갔어? 응 네 나왔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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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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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제 총도 샀고 저희 영화 전략을 하나 짜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략 이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성공하면 개영합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자 설마 허무하게 죽진 않겠지 우리? 야 바로 첫 사관에서 죽는 우리 우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한 10분 정도 뛰어야 되지 이거 성공하려면 그치? 꽤 뛰어야지? 아 전방에 있네 어 야 10분 동안 살아남기 쉽지 않을텐데 이거 저거보다 더하다 GTA 그 5성 레벨에서 살아남기보다 더하다 그래그래 거의 6성까지 떠 GTA는 아 GTA 6성인가? 어 6성도 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쪽이 있걸 아마? 어 이쪽이다 하하하하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뭐 만나면? 하하하하 그니까 우리가 밴딧을 찍어놔야지 사람들 오겠지? 그렇지 아니 형 잠깐만 잠깐만 야 슬슬 한 마리 지금 저걸로 아 여기야 시작이 포인트가 아마 여기일거야 맞아요 그쵸 이건 저거 만난거 같은데? 아닌데? 아니야 야 슬슬 한 마리 저기 뭐야 형 맵 좀 봐봐 맵 아 아니다 한 마리 죽여버리자 맵 여기 우리 바로 위쪽에 헬기장 하나 있잖아 어 여기 한번 가서 사람 있으면 조지고 오른쪽 도로 쭉 타고 올라가서 오른쪽 헬기장 한번 조지고 하하하하 뭐 그 다음 위로 쭉 올라가서?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건 말도 안돼 그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 그건 너무 힘들지 안돼 헬기장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럼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갔다가 헬기장 찍고 움직이자 그러면 야 도 도 도 도시의 무법자가 아니라 도로의 무법자를 찍자는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부터 스타트잖아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지 여기서부터 탈출 루트가 대략 한 이쯤이란 말이지 찍어봐 웨이에 맵으로 같이 봐 같이 브리핑 들어 와 미친 미친 여기야 여기야 여기 아니면 여기야 여기 어 12시 방향에 빨간색 선있지 네 절로 밖에 못 도망가 아 그니까 바로 옆에 있는 헬기장 조직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이 헬기장을 일단 먼저 가 어 이 헬기장 주변을 가서 그치 그치 찍어봐 브리핑 좋다 없으면 랜드마크를 찍어 여기가 아마 코리아타운일거야 맞아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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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타운이 직선 길을 다 돌아서 이 헬기장을 찍어 어 어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뭐 다 죽이고 사람 그래도 사람이 없다 어 그러면 여기를 찍는거야 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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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쓸기 이 서버 우리 야 그냥 어 그냥 그냥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성공하면 우리가 이 서버 먹었다 봐야겠다 어 진짜 일단 첫째로 와무니가 여기 여기 헬기장 여기 찍어봐 어디 내가 지금 찍은데 어 찍어놨어 지금 형이 찍으면 보이지 아니야 내가 찍는거 어디 네가 찍어 내가 찍었어 오케이 그 다음 로스트 아 이스터 님이 네 이 헬기장을 찍어요 오케이 찍어놨어 깽클이가 이 헬기장을 찍어 아 그니까 서로 서로 따라가란 얘기네 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여기 찍어놓으면 탈출 루트는 내꺼 보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1번은 이제 마무리가 먼저 움직이는거지 와 이게 야 그러면은 우리 4명 다 살아야돼 이거는 진짜 개 슈퍼 하드코어 나 진짜로 어 화장 바뀌면 알아서 그 사람꺼 찍어? 화장 바뀌면 알아서 찍어 만약에 파장이 죽으면 알아서 찍어 야 우리 그딴거 다 필요없고 토무나 찌나까라 오케이? 어 무조건 동료 챙긴다 한명의 낙오자도 없어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사람이 한명 오면 레이스 스타터도 만드자 마문아 설명해 방송 어 다 아냐 지금 뭐 다 이미 다 설명했어 지금 어 어 가면 돼 각자의 지금 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어 지렸다 레이스 스타터 안오나 딱 오면 딱 좀 어 지금 여기서 야 여기서 딱 문역에 나오는거지 아 오늘 다크 좀 재밌게 해야겠다 야 하고 딱 나왔는데 바로 죽여버려 야 야 야 1번 가자 1번 가자 1번 떴어 헬기 떴어 마문이가 찍어놓은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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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달려 달려 야 나를 따라하라 나를 따라하라 여기서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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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웨이가 무슨 순위로 찍히는거야? 찍히는거 내꺼 밖에 안찍혀있고 자기꺼 밖에 안찍혀 자기꺼 밖에 안찍혀 어 자기꺼 웨이대로 따라가는게 아니라 지금 조마문을 따라와야 되는거야 이해되지 어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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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처에 힌еп 이렇게 안찍힌다 썩어 어디로 간거야 sofort 저기있대 여기 anchor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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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격 개실 기타닥기 막슨 개체てру 우리는 최소 양아치가 있는 10양아치입니다. 그럼 팔 사는 김에 아이템도 하고 갈까? 어휴 그럴까? 야 버티카 이거 버티는 걸로 갈까? 버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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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 번 버티 왔어요 왔어요 아 모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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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엉이니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리액션은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집중할게요 펄스 한 번 펄스 한 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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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요 아 오케이 나 펄스 없었네 가려주니까 몬스터인가? 왼쪽 왼쪽 왼쪽이 한 명 저 있는 쪽 저 있는 쪽 저 몬스터지? 아냐아냐 사람이야